종료가 281장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몸이 정성 내 몸이 정성 주만 위로하십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상호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나라 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부르셨 언제까지 주님 나를 상호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의 기도를 부르셨으니 아멘 주님 나를 상호하게 하옵소서 아멘 알렐루야 120장 120장입니다. 덩어리 덩어리가 되어도 1,2,3,4 주님 사랑의 기도를 부르셨으니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랑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랑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잃마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하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하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랑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랑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랑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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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아멘 이제 우리 허할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py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